아 아 부시에서 쓰면 모르는구나 이질이할 군같이 너 혹시 할줄 몰라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으 일단 싸 호위 호호 호 호호 호 호bo 님들도 추천하세요 그 유튜브에다가 댓글 달면은 라인 상관없이 챔피언 원하는 거 있으면은 해주니까 님들도 댓글로 추천하면 내가 이렇게 모아서 해주거든요 한 번씩 탁세이! 가자 가자 아 이번판 라인전 상태가 세니까 도란링이 샀어요 1립사항 하면 우리가? 아 나 모르겠어 카시를 일단 그냥 존나 패고 그냥 빠지면 되겠지? 오히려 브라함 때문에 지는 거 아니야 이거? 안 했어야 되는데 아 뭔가 이상하긴 했어 이게 카시가 뭔가 이게 안 될 거 같긴 했거든 근데 잘 모르니까 내가 카시를 그니까 1립사항을 안 하는 게 맞았는데 괜히 했어 지금부터 이기면 되지 뭐 아 프리 나가고 죽었네 근데 프리 써지고 죽은 게 좀 하잔데? 아 야 이거 나름 스킬 잘 쓴 거 같은데 마나 왜 이렇게 딸리니? 아 야 라인도 다 탔는데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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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나가 왜 이렇게 없냐 얘? 마나가 너무 없어 없어도 야 라인도 다 탔는데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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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나가 왜 이렇게 없냐 얘? 마나가 너무 없어 없어도 어? 브라 몰텐데 빨리 안 하면 빨리 하지 마나 좀 아껴어야지 잘 아껴어야겠어 마나를 아 화연프라 이거 라인 밀 수가 없는데? 아 화연프라 이거 라인 밀 수가 없는데? 와 세기는 진짜 드럽게 세다 진짜 마나 다 날라갔다 또 응? 나 마나 없어 이씨 나 마나 없어 들어가지마 아 마나 진짜 드럽게 없다 얘 이거부터 가야겠다 아 방금 마나 조금만 있었으면 다 잡는 거거든? 얘는 골고루 때리면 안 되네 한새끼 조진 다음에 침착 터진 다음에 나머지 한새끼 마무리하는 게 맞네 와 골고루 때리니까 마나가 야 카시 상대법 알았다 이제 나 카시 상대하면 잘 할 것 같아 이제 아 그래 나머지 안 되는 거야 si 해외 염배 아 집 좀 가! 왜 이렇게 끊어!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이제 첫판에 진짜 못했는데 아이씨 야 집에 가야돼 이거 아 하지마! 아아! 와 불함이 녹는다고? 와 아니 템이 없잖아 나 연운밖에 없잖아 왜 이렇게 세 딜이 나 연운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딜이 왜 이렇게 세? 아 너무 센데 얘 얘 독만 잘 맞추면은 일반 원딜 보다 훨씬 좋은 건 맞는데 얘가 지금 원딜 승률 4위거든요 스웨인, 렌가, 카쇼 너무 좋은데 이제 좀 마나 막 써도 되잖아 아니 근데 리신 또 왔을 것 같아 쟤 왜 이렇게 많이 와 리신 아니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딜이야 이게? 아니 이게 무슨 딜이야 이게? 아 말이 안되는데 딜이? 아 이걸 안 들어오네 무조건 안모빙할 줄 알았는데 아 이걸 안 들어오네 아 이걸 안 들어오네 무조건 안모빙할 줄 알았는데 궁 좀 잘 써야겠는데 이거 막 들어가면 막다 그냥 막 들어가 그냥 들어오면 이거 잡았는데 동네 딱 두 발 들어가면 죽는데 이거 딱 동네 두 발 들어가면 잡는데 아 궁 돌면 한 번만 해보고 싶은데 이거 그냥 집에 이대로 가기 아쉬워 걔도 필요 없는데 걔도 필요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리신 잡았어야 되는데 4킬짜리 저거 4킬 1데스짜리 4킬 아 킬짜리 아 너무 아깝다 이거 갑자기 아 너무 아 아 아 다 잡는 건데 이거 아 뭐야 왜 이렇게 세 아 쟤 반월검이라서 딜이 되게 많이 들어왔네 1182가 들어왔네 아 너무 아깝다 탁힐입니다 오케이 탁세이 아 이거 되게 재밌고 좋다 숙련도 높으면 더 잘 할 것 같은데? 지금 여기 지금 플레 다이아거든요 지금 조이 다이아 2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플레란 말이야 카밀만 실버구 일반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플레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딱 근데 이 정도면은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? 랄라이가 있어야 타이팅하기 편하잖아요 이제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나 절대 안 죽어 나 지금 소식에 있지 아이스 어? 이걸 먹어? 다 깎아놨는데 이거 다 끝났는데 다 죽여 그냥 나이스 다 죽여야지 피 다 깎아놨는데 이거 유심 내 편이냐? 왜 이렇게 나 왜 좋아하냐? 왜 바텀만 이렇게 오냐? 아 아 카이팅만 하는 맛이 좋네 이게 약간 공등 높은 원딜 카이팅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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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시에서 쓰면 모르는구나 약간 이즈리얼 궁같이 그리고 Q 맞추면 이속이 빨라지니까 한 발만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 그냥 초격으로 카이팅할 수 있어서 좋네 아 흡혈도 엄청 좋고 아 피가 금방 차버리네 그냥 한 라인 밀어버리면 반피가 차네 아 아깝다 한발 더 수로 잡았는데 설마 죽나? 아 진짜 세다 독도 야 독이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와 옆에서 룰루나 쓰레쉬가 받았으면 첨해도 데려갔겠는데 아 독점이 장난 아니네 아니 내가 아는 독은 트위치밖에 없거든 그 독은 얼마나 다냐면은 음 트위치 독이 딱 걸렸어 그냥 죽을까? 죽겠지? 죽을려나 이러고 있다가 상대방이 만약에 포션을 딱 먹어 에이 바로 왜냐면 포션보다 피가 덜 달아요 상대방이 포션 먹어버리면 바로 못 죽여 애매해 피가 아 이거 죽을까? 이러고 있는데 상대방이 포션 딱 누른다? 그러면 안 죽어요 그 정도 독이거든 트위치 독은 신발은 못 가요 안 가는게 아니라 못 사요 카쇼페하는 장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사질 못해 얘는 그냥 어떻게 알았지? 그럼 점프 못하제? 인사한 지는 인사한 지는 정리가 없는데 아 정리가 없는데 아 카시 좋다 얘 아 카시 좋네 이거 세네 요거 하세요 님 요거 내가 추천하는 B원들 스웨인, 세나, 킨드, 카시 세나는 솔직히 솔랭, 비추 세나 솔랭은 비추인데 카시 스웨인, 킨드 얘네는 솔랭으로도 좋은데? speeding 음 열심히 예전 이런 아니 어딜